Q. 보컬팀의 뮤비 저희가 오늘 보컬팀 뮤비 찍으러 왔습니다. 드디어 보컬팀의 사례가 왔네요. 지금 힙합팀의 첫 순서로 퍼포드 팀, 보컬팀까지 찍고 있는데 즐겁고 활기차게 보컬팀만의 청춘을 담아내면서 잘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, 2, 1, 2, 3, 4 오랜만에 보컬팀 뮤비 찍는 거... 오랜만이죠. 완전 오랜만이죠. 7년 만이에요, 거의. 바람개비 뮤비가 2017년에 나왔으니까. 초콜릿 뮤비 찍었을 때 그때도 뭔가... 16년이다. 그런 색감이 비슷했어. 이런 색감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보컬팀의 청춘창과 저희 청춘을 가득 담아서 예쁜 뮤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미어캣입니다. 전 도울입니다. 이번 보컬팀 뮤비에 저 대신 출연할 제 로봇입니다. 이런 거 있으면 참 간편할 것 같아요. 내가 밖에 나가기 싫을 때 나 대신 밖에 나가주는 뭔가 있다라는...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캐릭터를 잘 받은 것 같고요. 성격과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잘 받은 것 같고요. 기대 많이 계세요. 할아간겨야 되는 시인이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그때까지 정한이 형이랑 싸우지 말아야겠다. 어, 그때까지 싸우는데. 숙소에서 연습할래?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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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감싸준 포근한 이불 이 소소한 따뜻한 매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잠들게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네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참가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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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감싸준 포근한 이불 이 소소한 따뜻한 매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잠들게 적성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래희망이 도를 적어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도 도 도겸입니다 캐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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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예요 캐럿 저라고요 몰라보겠어요 도아해 도아해 캐럿 나라고요 돌겸 너무 길게 귀여워. 돌겸이와 함께 멍때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. 신선한 내용으로 각자의 캐릭터가 담긴 그런 재미난 내용의 뮤비일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열심히 좀 찍어봐서 좋은 뮤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저는 너무 예민해서 예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안경을 썼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안경을 선생님한테 돌려드린다. 내일 또 안성 낚시터에 가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요. 뱅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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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외로워서 디노가 와줬어요. 아 와요? 저 어떻게 하는지. 디노가 옵니다. 저 두 분을 권해요. 오늘 오고. 내일도 오늘 저희 안성까지 가는데도 안성까지 온다고 아 내일모레.. 아 쉽지 않나? 아 내일모레잖아 아 근데 또 웨이 때도 와주셨고 아 웨이 때는 당연히 가야겠네 디노의 웨이트도 멋있었는데 너무 멋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어딘나요?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어 꺼진 폰 화면 속에 비친 내 모습 보면 말할래 길을 맞으면서 약간 좀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씬을 하게 됐습니다 히로프 분들도 빨리 저의 보컬팀 청춘 찬가 뮤직비디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안녕 네 여러분 이곳은 보컬팀 뮤직비디오 청춘 찬가 촬영 현장입니다 슈퍼 간다 굉장히 오늘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 진짜 자전거 탈 때 기분을 담아서 되게 청춘 영화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너무 예뻐서 그냥 기분 좋게 타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항 속에 물고기와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뭐 항상 안 와요 자기 전에도 안고 저희 같이 살아가지고 아 또 승반이랑 나랑 닮았네 이게 누가 저만인 줄 모르겠네 하지마 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돌개미가 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게 됩니다 얘는 돌개미가 아니니까 멀리 던져보고 1 2 1 액션 엑션 2 3 2 4 7 8 привет observ explanator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의 네가 더 싫어 폭죽을 또 보면서 좋았어요 뭔가 기분 좋고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 청춘이 잘 담길 것 같아서 찍을 때만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청춘을 또 빛낸 그런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뮤비가 이틀 차여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다들 3일차까지 다들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파이팅해서 보컬팀의 청춘 참가 뮤비 잘 나올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컬팀 청춘 참가 파이팅!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일어난 데 걸어 어휴 팅팅되기 시작할게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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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에 걸려서 넘어진 다음에 어? 저기 포스터가 저분 뭐지? 하는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업귀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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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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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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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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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